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오케이 렛츠기릿 은하계 네크르타페요 별의 화장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별의 화장터 왔습니다 여기 별의 화장터 조금 축소를 하고 챌린지를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트랩 하나랑 네임도 하나 뭐 이건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임도 한마디 하고 반대쪽에 트랩 하나 이거는 가는 방향이 요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오른쪽으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출발을 왼쪽으로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예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물고기다리였습니다 땡큐